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요! 뚠뚠디비에요! 여러분 오늘 바로 팝이 제가 나눠드린다고 했잖아요 당첨자는 8편 날입니다! 저희 당첨자는 우이은님입니다! 나와주세요! 안녕하세요! 이걸 받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? 아 이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우리 범뚠분한테 이런 선물 받게 돼서 올 한해도 정말 잘 될 것 같고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!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! 와~~ 안녕~~ 여러분 그분이 벌써 가지고 가셨어요! 저희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! 그렇다면 다음번엔 더 재미있고 훌륭한 영상으로 만날게요!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! 안녕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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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~~